그녀는 너무 주쟁이야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보고네 하지만 부담스럽게 너무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가지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도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녈 좋아해 일부러 그녀의 곁에서 보기도 하지만 왠지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 아니야 난 괜찮아 그럼 부담 가지마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는데 하지만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을까 너에게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 너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쉬운 일도 망설이는 날씨만 네 모습 정말 무지 무지 답답해 넌 너무 이상적이야 네 눈빛만 보고 내게 먼저 말 걸어줄 그런 여자 눈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실 작품은 인퍼스라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 라는 곡입니다 전체 32카운트이고 풀 레벨은 비기너입니다 인트로는 32카운트까지이고 리스타트는 2월에서 24카운트 자 그러면 12시 방향에서 다시 시작이십니다 그런 다음 태그가 2개가 있습니다 6월과 맨 마지막 12월에 있습니다 태그는 V스테이프입니다 자 그럼 오른발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섹션 1 5, 6, 7, 8 오른쪽으로 바인셉트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라이트 사이드 터치 라이트 사이드 터치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2입니다 지금 터치한 오른발을 뒤로 락백 왼발로 리커버 앞으로 셔틀 포드 그 다음에 왼발 락포드 리커버 왼쪽으로 커라던트 레프트 레프트 사이드 차세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주 이렇게 나아주죠 1, 2, 3, 4 5, 6, 7, 8 섹션 3는 찰스톤 스텝이십니다 오른발 나가서 왼발 킥 킥한 왼발 뒤로 오른발 터치 이걸 한번 더 오른발 나가서 킥 킥한 왼발 뒤로 오른발 터치 자 핸드 오브 원투가 있습니다 1, 2, 3, 4 5, 6, 7, 8 같이 해보시면요 1, 2, 3, 4, 5, 6, 7, 8 마지막 섹션 4입니다 섹션 4는 오른쪽으로 하프트 라이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해가지고 런을 해주시겠습니다 1, 2, 3, 4 1, 2, 3, 4, 5, 6, 7, 8 카운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1, 2, 3, 4, 5, 6, 7, 8 전체 한바퀴 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, 6, 7, 8 1, 2, 3, 4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2월은 24 카운트입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, 6, 7, 8 까지 하시고 12시 방에서 3월 시작하시면 되십니다 자 3월 1, 2, 3, 4, 4, 6, 7, 8 1, 2, 3 and 4, 4, 6, 7 and 8 1, 2, 3, 4, 4, 6, 7, 8 자, 여기 지금 이제 4입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5월입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6월입니다 6월 끝나면 태그 코카운트 V스텝이 있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